CBS는 지난달에 열린 교단 정기총회를 돌아보면서 개선해야 할 점들을 짚어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한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총회에 충실히 참석하도록 첫날 치러지는 임원선거를 마지막 날 치르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합니다. 너무 많은 총회 대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한다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총회 대의원들이 회의 안건을 미리 숙지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총회 회의장에서 배포하는 교단도 있어 총대들은 내용 파악조차 안된 상태에서 결정에 참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양성평등총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소외된 여성들의 참여를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총대 할당제와 여성총대 발언 의무화가 그것입니다. 기장총회는 지난해부터 실시된 여성총대 할당제 덕분에 전체 총대 825명 가운데 56명이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총대가 있다 해도 발언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고 많은 남성총대들 사이에서 주눅이 들 수 있어 여성총대 발언 의무화도 법으로 마련돼야 합니다. 특히 교단총회가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총회 장소에 신문고 형태의 의견 접수 창구를 만들어 교인과 개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무엇보다 총대로 참석했던 목회자와 장로들이 교회로 돌아가 보고회를 가짐으로 교인들이 교단총회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도록 돕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